이무기와 산삼 옛날에 참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겨울에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양식을 구할 도리는 없고 하니까 나무라도 해다가 팔아먹으려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할 것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깎아지른 듯한 벼랑 위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벼랑 위에서 무심코 아래를 굽어보니 그 험한 벼랑 가운데 파릇파릇한 풀립사귀 같은 것이 많이 보이더래요. 눈을 닫고 가만히 내려다보니 그게 죄다 산삼이었습니다. 산삼이라면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 약풀이니까 그건 몇 뿌리만 캐면 자신 같은 농사꾼 10년 농사 지은 것보다 더 나올 터이니 횡재라고 좋아했지요. 그런데 이게 깎아지른 듯한 벼랑 한가운데 있으니 문제였습니다. 어떻게든 내려가 보려고 버둥거리며 용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도무지 발 디딜 곳이 있어야 손을 써볼 텐데 말입니다. 한참 동안 용을 쓰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벼랑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산삼캐러 벼랑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자니 발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동네에 사는 이웃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왔다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김서방 아닌가? 자네 거기서 뭘 하고 있나? 저 벼랑 가운데 산삼이 많이 있는데 캐러 내려가지 못해 이러고 있다네. 이웃사람이 벼랑 끝에 와서 아래를 굽어보더니 얼른 좋은 수를 하나 냈습니다. 좋은 수가 있네. 내 칠그로 동아줄을 꼬아서 발채를 매달아 내려뜨릴 터이니 자네가 그걸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면 되지 않겠나? 듣고 보니 참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동아줄을 꼬았어요. 동아줄 끝에 발채를 매달고 거기에 이 사람이 탔습니다. 이웃사람이 동아줄을 잡고 슬슬 늘어뜨려 주어서 산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산삼을 죄다 캐니까 발채에 하나가 가득 찰 만큼 많았어요. 그걸 발채에 담아가지고 이웃사람 덜어 끌어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삼을 올려보낸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동아줄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 고약한 이웃사람이 산삼을 저 혼자 차지하려고 줄을 내던지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벼랑 가운데 갇힌 꼴이 되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청길 벼랑이고 위를 쳐다보아도 깎아지른 벼랑이었습니다. 나는 새가 아니고서는 꼼짝달싹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발 디딜 자리밖에 없는 곳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으니 큰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온 하루를 꼬박 그렇게 벼랑에 붙어서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기운도 빠지고 허기가 져서 곧 쓰러질 지경이 됐는데 위에서 무엇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커다란 이목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꼬리는 벼랑 위에 있고 머리는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큰 입을 쩍 벌리니 도끼날 같은 이빨이 번쩍번쩍했지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눈을 질끈 감고 이목이한테 잡아먹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목이가 잡아먹지는 않고 비늘로 툭툭 건드리기만 하더래요. 스르르 눈을 떠보니 이목이가 발 앞에 커다란 몸뚱이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나더러 저 등에 터라는 말인가 생각을 하고 이목이 등에 넓죽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이목이가 이 사람을 등에 태우고 스르르 벼랑을 기어오르는 겁니다. 기어올라서 벼랑 위에다 이 사람을 텅 내려놓더니 숲속으로 스르르 사라지더래요. 이 사람이 이목이 덕에 목숨을 건지고 산을 내려오다 보니 글쎄 산삼을 가지고 도망간 이웃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죽어있는 것입니다. 산삼이 가득 든 발채는 지게에 그대로 얹혀있고 가만히 살펴보니 이웃사람 목에 커다란 이목이 이빨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산삼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남은 것은 팔아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똥 빨리 노는 곳 옛날 어느 고올에 원님이 하인 하나를 데리고 먼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말을 타고 하인은 말의 고삐를 잡고 걸었지요. 두 사람이 한참 산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금 전부터 어기적 어기적 거리며 힘들게 걷던 하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원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날이 똥이 마려워서 도저히 못 걷겠습니다. 원님은 하인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인은 똥이 너무 마려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갈 길이 바쁜데 이런 데서 꼬물거리면 되겠느냐 원님은 못마땅한 듯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원님의 승낙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벼랑감 말고삐를 놓더니 풀숲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원님은 하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투덜거렸습니다. 버릇없이 컴이 상전을 기다리게 하더니 똥을 누고 오면 혼을 내주어야겠군. 그런데 원님은 하인이 사라진 풀숲을 바라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금 뛰어갔던 하인이 어느새 볼일을 마치고 풀숲에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저럴 수가 번개불에 콩 볶아먹겠네. 원님은 다시 말고삐를 잡고 걷는 하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하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웬 똥을 그리 빨리 누웠느냐 무슨 비결이라도 있다면 내게 좀 가르쳐다오. 원님의 말을 듣고 하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똥 누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렇게 투덜대더니 인정머리 없는 원님을 골탕 좀 먹일까 하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똥을 빨리 누는 비결은 별것 아닙니다. 똥을 빨리 눌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누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가 대체 어디냐 아시다시피 한 군데는 방금 지나왔으니까 다른 곳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님은 하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변비에서 해방되는구나 하며 좋아했지요.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원님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똥을 빨리 누는 곳이 얼마나 남았느냐. 원님은 웬일인지 갑자기 똥이 마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똥 얘기를 하자 몸에서 금방 반응이 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어요. 아직 한참을 더 가야하니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럴 형편이 못되니까 묻는 게 아니냐. 원님은 마려운 똥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쯤 더 갔을 때 였어요. 원님은 더욱 급해져서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느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인의 말을 듣고 원님은 입술을 깨물며 마려운 똥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얼마 못 가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 왔느냐.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원님은 계속 참다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얼마나 남았느냐. 예, 저기 보이는데요. 아이고 이러다 바지에 싸겠네. 원님은 마침내 바지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러다가 정말 옷에 싸겠는걸. 이만큼 골탕을 먹였으니 이제 봐줘야겠다. 하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짐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왔습니다. 빨리 내리세요. 원님은 얼굴이 노랗게 되어 말에서 떼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허리띠를 미쳐 다 풀기도 전에 똥을 싸고 말했습니다. 원님은 엉거주춤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야, 빠르다. 똥을 빨리 누는 곳이 따로 있긴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늙은이와 건달 옛날에 웬 영감이 담배떼를 쥐고 활개를 치고 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담배떼가 뒤로 가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 담배떼 하고 담배떼가 앞으로 오면 여기 있구나 했습니다. 영감은 연방 아이고 내 담배떼 여기 있구나 하며 한참을 바쁘게 가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의주 파천에도 볼일은 보고 가더라고 아무리 바빠도 볼일은 보고 가야겠다. 나는 정신머리가 없으니까 미리 단단히 방비를 해야지. 도포는 내가 이를 보고 나오면 바로 눈에 보이게 이 나뭇가지에 다 걸어놓자. 영감은 도포를 벗어 길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일 볼 자리를 잡았습니다. 갓은 이를 보고 일어서면 바로 머리에 닿도록 이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담배떼는 바로 눈앞에 여기다 두고 지팡이는 이쪽에다 두고 영감은 혼자 구시렁거리며 담배떼와 지팡이를 자기 앞 양쪽에 놓고 바지를 내리고 일을 받습니다. 그때 왠 스님이 영감이 오던 쪽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왔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며 달려오는 게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스님은 담배 때 영감이 걸어놓은 도포를 보자 눈이 번쩍 했습니다. 자기 장삼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영감 도포를 입었지요. 새님은 박박 깎은 머리를 수건으로 싸매고 가던 길을 바삐 갔습니다. 담배 때 영감은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머리에 갓이 닿았습니다. 아이고 웬 갓이 여기 있지 어떤 정신없는 작자가 여기다 갓을 걸어놓고 갔구나. 그 작자도 나만큼이나 정신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영감은 갓을 쓰며 조활하고 바장이다가 똥을 밟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어떤 배라 먹은 작자가 여기다가 변을 봤나 그래. 영감은 상판을 찌푸리며 구시렁 거렸지요. 이건 또 뭐야 그 작자가 담배 때도 놓고 갔네. 지팡이도 놓고 갔고. 영감은 횡재라도 한 듯 담배대와 지팡이를 주워들고 번글거리며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스님이 벗어놓고 간 장삼을 보았지요. 어떤 죽녀석이 여기다 장삼을 벗어놓고 갔구나. 도포를 안 입어서 썰렁하던 참에 잘되었다. 영감은 번글거리며 장삼을 입었습니다. 장삼을 입고 자기 몸을 이리저리 둘러봤지요. 가만있자 장삼을 입은 걸 보니 내가 중이었던가 내가 언제 중이 되었지. 영감은 자기 모습을 보며 한참 고시렁 거리다가 가던 길을 갔습니다. 아이고 내 담배 때 여기 있구나. 영감은 또 담배 때 타령을 하며 바삐 갔습니다. 그때 말을 탄 포졸들이 뒤에서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어요. 이 중놈아 거기 서지 못하느냐? 포교와 포졸들이 달려와서 영감을 애워 쌌습니다. 네 이놈 중놈 제신에 술을 마신 것은 그렇다 치고 술을 마셨으면 술값을 내고 가야 할 게 아니냐? 포졸이 육모 방망이를 너릅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술값을 안 냈던가요? 내가 정신머리가 없어서 큰 실수를 냈구만요. 그때 포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감 머리에서 반갓을 훌쩍 벗깁니다. 상투가 나왔지요. 중이 아니잖아? 중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나는 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중이 되었으니 그럼 나는 어디로 가버렸지요? 포졸들은 멀뚱한 표장들이었습니다. 뭐요? 지금 뭐라고 했소? 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죽만 남았으니 나는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 길이오? 글쎄요. 내가 어디로 뭐 하러 가는 길이더라? 어허 정신없는 늙은이 죽은 딸네 집에 간다더니 영감님은 딸네 집에 가는지 사위네 집에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가고 있단 말이오? 옳거니 이제 알았네 딸네 집에 가는 길이었소. 이 영감 댁이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포교가 허공에다 손가락을 뱅뱅 돌렸습니다. 포졸들이 와르르 웃었지요. 시간만 지체했다 어서 그 죽놈을 잡아라. 그들은 바삐 달려갔습니다. 여보시오 영감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지요. 맨 공무니에 달리던 포졸이 돌아봅니다. 우리 딸네 집이 어딘지요. 내가 딸네 집 가는 줄 아는 걸 보니 우리 딸네 집이 어딘지도 알겠구만요. 저기 저 동네요. 저 동네. 포졸은 손가락으로 아무렇게나 저쪽에 있는 동네를 가리켜 놓고 킬킬 거리며 달려 갔습니다. 이제 알았다. 얼른 가자. 아이고 내 담배 때 여기 있구나. 영감은 큰 길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작은 길로 빠졌습니다. 동네 정자나무 아래 멈춰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영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자에 앉았던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가만 있자. 오기는 제대로 온 것 같은데 내가 누구를 찾아 왔더라. 영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지요. 서울 가서 박서방 찾는다더니 영감님은 박서방을 찾아왔는지 김서방을 찾아왔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누구를 찾아왔단 말이오. 글쎄 울시다. 동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담배 때 영감은 다시 돌아서서 바삐 동네를 나왔지요. 아이고 내 담배 때 여기 있구나. 영감은 다시 큰길로 나와서 아까 가던 방향으로 바삐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길이 갈리는 삼거리에 멈췄어요. 곧장 가는 큰길과 동네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영감은 곧장 가는 길에 걸쳐있는 높은 고개를 건너다 보며 구시렁거리다가 그 길로 바삐 갔습니다. 그때 영감이 오던 길에서 댕기를 치렁하게 늘어뜨린 떡거머리 총각이 바삐 오다가 영감이 서성거리던 삼거리에 멈췄습니다. 총각도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해가 벌써 저렇게 기울어버렸으니 저 죄를 넘지 못하겠는걸. 에라 저 동네에서 잠이나 자고 가자. 떡거머리는 들판 저쪽에 있는 동네로 길을 잡아 섰습니다. 옷고름까지 풀어제끼고 천하가 자기 세상이라는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갔지요. 그때 동네에서 늙은이 내외가 나왔습니다. 영감은 도포를 입은 양반 차림이고 노파는 머리에 조그만 동구리를 입고 오고 있었어요. 이후 동네로 제사라도 모시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은 자기 동네로 들어오는 떡거머리를 보며 상판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 남의 동네에 들어오면서 옷고름까지 부러지 끼고 오다니 그게 어디서 베어먹은 버르장머리냐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가 저물어 자고 갈 걱정을 하다가 동네가 보이기에 그것만 기분이 좋아서 미처 옷단속을 못했습니다. 건달이 꼬박 고개를 숙이며 옷고름을 잡아맺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자고 가겠다고? 그렇다면 저기 저 외따로 있는 기와집 보이지? 영감은 담배 영감은 영감은 한 발이나 되는 담배떼를 얼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내외는 근대게 제사를 모시러 가는 길인데 우리 집에는 나이찬 딸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어 우리 딸은 다음 달에 저기 저 아랫동네 종각하고 결혼을 할 참이야 그러니 우리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알겠느냐 다음 달에 결혼한 딸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염려 비끌어 매시고 다녀오십시오 건달은 사뭇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영감 노파가 안칼진 소리로 불렀어요 우리 집에는 가지 말라고 했으면 그만이지 어쩌자고 딸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시오 저 녀석 껄렁해 보이는 게 되레 엉큼한 생각을 품는 것 같소 어라 정말 그렇군 저 녀석을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구먼 여보게 종각 영감은 큰소리로 건달을 부르며 쫓아갔습니다 웃고 가던 건달이 시치미를 떼고 돌아섰지요 자네 보아하니 다음 달에 결혼할 딸이 혼자 있다니까 엉큼한 생각을 품어쓰렸다 다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그 따위 못된 생각일랑 일찌감치 버리게 우리가 얼마나 단단히 단속을 해놓고 오는 줄 아는가 혹시 가까운 친척이나 오면 모를까 전화 없는 놈이 와서 대문을 열래도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놓고 오는 길이야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단속을 해놓으셨다는데 어떻게 엉큼한 생각을 품겠습니까 염려 꽉 졸라매시고 제사나 잘 모시고 오십시오 건달은 졸라매는 신용까지 하고 돌아서며 빙글 웃었습니다 영감 노파가 이번에는 더 안칼지게 영감을 불렀습니다 그쯤 잡돌이를 해놨으면 됐지 또 멋이 부족해서 그래 가까운 친척이 오면 어쩐다니 왜 또 그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오 아무래도 저 녀석이 가까운 친척이라고 수작을 부릴 것만 갔소 저 녀석 생겨먹은 게 참새도 얼려서 굴레씨 올려서 갔소 그렇군 내가 입이 방정이야 여보게 총각 영감은 다시 한참 쫓아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자네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어 자네가 지금 가까운 친척이라면서 대문을 열라고 수작을 부릴 작성이랬다 영감은 허역해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런 날건달로 보이십니까 내가 자네 말에 속일 것 같아 내 쪽으로 가까운 친척은 몽땅 오늘 저녁 제사에 올 것이고 딸년 외가 쪽으로 말하면 가까운 친척이라고 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 처음부터 엉큼한 생각일랑 아예 싹 버리라 이 말이야 예 예 알겠습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고 어서 가서 제사나 잘 모시고 오십시오 내일 오셔서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여유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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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다시 안심한 듯 돌아서고 높아는 거리가 멀어 영간말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달은 또 벙글거리며 갔지요 그때 아까 저쪽 큰 길로 곧장 갔던 담배때 영감이 아이고 내 담배때 여기있구나 하며 바비 오고 있었습니다 쟤를 넘으려다가 해가 저물자 영감도 이 동네에서 자고 가려고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마침 저기 영감이 한 분 오십니다. 저 영감도 날이 저물어 우리 동네에서 자고 갈 것 같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합시다. 그 녀석이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려그려 잘 생각했구먼. 노파말의 영감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영감님께서도 우리 동네에서 주무시고 가려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제사를 모시러 가는 길인데 우리 집에 나이찬 딸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기 저 외따로 있는 집이 우리 집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기 동네로 들어가고 있는 저 젊은이 있지 않습니까? 저 녀석도 우리 동네에서 자고 가겠다는데 얼핏 봐도 불량기가 잘잘 흐릅니다. 저 떡거머리 녀석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저 녀석은 날때부터 싹쓸하고는 대문 다치고 난 녀석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발도 못 들여놓게 하시오. 알았습니다. 저런 녀석들 닭다른 나한테 맡기시오. 영감은 큰 소리를 쳐놓고 아이고 내 담배 때 여기 있구나 하며 또 밥이 갔습니다. 여보게 총각 담배 때 영감은 큰 소리로 떡거머리를 불렀어요. 건달이 돌아보았습니다. 영감은 딱이라도 한 대 갈 길 기재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가만히 있자 아까 저 영감이 나한테 무엇을 부탁하더라. 영감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 집에서 자네하고 함께 자고 가라고 했던가 저 집에는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라 했던가 나는 금방 들은 말도 이렇게 잊어버린단 말이야. 영감은 눈을 개슴체리하게 뜨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했던 떡거머리는 금방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를 쫓아내라고 하실 리가 있습니까? 저는 다음 달에 저댁 따님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어허 그랬던가 내 정신머리가 이렇단 말이야. 그럼 얼른 가세나. 아이고 내 담배 때 여기 있구나. 영감은 계속 담배 때 타령을 하며 가고 떡거머리는 넉살좋게 영감을 구슬리며 갔습니다. 영감은 떡거머리의 너슬에 영방 너터로 숨을 터뜨렸습니다. 건달은 영감을 손바닥에 얹어놓고 놀리듯 하며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는 영감님께 제가 무얼 물으면 무얼 묻든지 무작정 그렇지 이 말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네가 나한테 무얼 물으면 그렇지 그 말만 하다 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다 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십시오. 이 집 처녀가 나오거든 내가 너의 아버지 친구라고 하십시오. 영감은 알았다며 대문을 깡깡 두들겼습니다. 누구세요? 뭐라고 하라 그랬지? 내 아버지 친구라고 하십시오. 내 아버지 친구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꽃 같은 처녀가 눈을 크게 뜨고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영감님은 우리 동네 사시는 영감님이신데 처자 아버님과 친구 되시는 분이고 저는 다음 달에 낭자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인 되실 영감님께서 이 큰 집에다 낭자를 혼자 두고 가시자니 마음이 안 놓인다며 이 영감님을 보내면서 저를 달려 보내셨습니다. 영감님, 그렇지요? 그렇지, 그렇지. 처녀는 대번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처녀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들어오시라고 했지요. 두 사람은 의젓하게 들어섰습니다. 옛날에는 처녀 총각이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부모들이 정해준 대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장인 되실 영감님께서 이 영감님을 잘 모시라며 닭을 한 마리 잡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닭들이 벌써 회로 올랐군요. 내가 잡아오겠소. 건달은 닭장에서 금방 닭을 한 마리 잡아다가 털을 뜯기 시작했어요. 처녀는 밥을 짓고 반찬을 장만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만에 밥상이 들어왔어요. 처녀는 밥상을 놓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아가씨 함께 드시지요. 아버님 친구분에다 저는 다음 달에 결혼할 사이가 아닙니까. 떡거머리가 너스레들 떨자 처녀는 윗목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영감이 숟가락을 들려고 할 때였어요. 영감님 아까 제 장인 되실 영감님께서 늘 마시는 좋은 술이 있다고 그걸 달래서 영감님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가만있자 자네가 나한테 무얼 물으면 뭐라 대답하라 했지. 건달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영간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루방으로 갔어요. 제가 무얼 물으면 무작정 그렇지 이 말만 하시는 겁니다. 알았지요? 알았네. 내 정신머리가 이렇단 말이야. 그렇지. 이 말만 하라 이 말이구먼. 처녀가 과일주 술병을 들고 옵니다. 떡거머리는 영감잔에 술을 따랐지요. 영감은 따라주는 대로 영거푸 두 잔이나 마셨습니다. 아까 우리 장인 되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산날은 다음 달로 받아놨지만 진짜로 좋은 날은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건달말의 처녀는 대번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가만히 있자 자네가 나한테 무얼 물으면 무작정 그렇지 이 말만 하라고 했던가? 술잔을 석 잔째 입으로 가져가던 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것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기껏 술 두 잔 드시더니 벌써 취하십니까? 건달은 깜짝 놀라 얼른 말을 바꾸며 자녀를 흘끈거렸습니다. 그랬던가? 영감은 웃고 나서 잔을 비우고 또 잔을 비웠습니다. 아까 제 장인 되실 어른께서 진짜로 좋은 혼산날은 오늘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처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건달을 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아까 자네 장인 될 어른께서 자네하고 저 처자하고 한방에서 자라고 했다 이 말인가? 어젯밤 꿈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맞아 맞아 그렇지 처녀는 더욱 날카로운 눈으로 건달과 영감을 번갈아 봤습니다. 영감님 아무런들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영감님이 우리 아버님이시라면 그런 법도에 없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처녀는 영감을 노려보며 야무지게 따졌습니다. 영감은 어리벙벙한 눈으로 처녀와 건달을 번갈아 봤어요. 법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무엇이 법도에 어긋난다는 것입니까? 닭다리를 입으러 가져가던 영감이 손을 멈추고 건달을 봤습니다. 제 장인 되실 어른께서 그런 법도를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사주쟁이 말까지 들먹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영감님께서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그런데 가만히 있자 영감은 말을 하다 말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는 정신머리가 없어서 금방 들은 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이 술을 마시니까 아까 이댕 영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슴풀에 떠오르는 것 같네 이 술이 보통 술이 아닌 것 같구먼 영감은 술잔을 보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술은 그런 효함이 있는지 우리 아버님께서도 그 술을 마시면 까맣게 잊었던 일도 생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한 잔 더 드십시오. 처녀가 얼른 잔에다 술을 따랐습니다. 그런 효함이 있는 것 같구먼 지금 내 정신이 아침만기 벗겨지듯 하면서 아까 들은 이댕 영감 말씀이 가물가물 떠오르는구먼 영감은 술을 훌쩍 마시고 처녀한테 거듭 빈잔을 내밀었습니다. 처녀는 얼른 술을 따랐지요. 이제 그만 드십시오. 정신이 제대로 들기 전에 쓰러지겠습니다. 그만 드시고 아까 우리 장인 되실 영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댕 영감님께서 저 처자하고 저하고 오늘 저녁에 한방에서 자라고 하신 게 틀림없지요. 처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술맛 좋다. 캄캄하던 머릿속이 환해지는 것 같구먼. 금방 자네가 나한테 무엇을 물었더라. 혼인 어쩌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이 가물가물하는구먼. 영감은 또 처녀한테 잔을 내밀었습니다. 술을 받아 또 단숨에 들이켰지요. 음, 그러니까 자네 말은 이댕 영감님께서 오늘 저녁에 자네하고 이 처자하고 함께 자라고 했다.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한 잔 더 마셔야겠구먼. 가만히 있자. 아까 길에서 만난 이 댁 어르신께서 동네로 들어가는 자네를 가리키며 옳거니 저 녀석은 얼핏 봐도 싹쓸하고는 날때부터 대문 닫히고 난 녀석 같다고 아이고 이제 생각난다. 예끼 나쁜 놈. 영감은 고함을 지르며 곁에 있는 목침을 집어들었습니다. 건달은 후다닥 방문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이놈 거기 서지 못하느냐? 영감은 목침을 들고 버선발로 쫓아갔습니다. 떡거머리는 경황 중에도 집신을 한 손에 한 짝씩 들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영감은 대문 밖까지 쫓아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못된 녀석 이리 오지 못할까? 영감은 어둠 속에 서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양반 놈들은 술도 저렇게 고루고루 좋은 술만 범 마시고 산단 말이야. 건달은 어둠 속에서 집신을 신으며 구시렁 거렸습니다. 이리 오지 못하느냐? 영감은 거듭 악을 썼습니다. 저런 양반들을 모두 한 군데다 모아놓고 미꾸라지 통에 소금 치듯 혼주를 내는 방법은 없나? 떡거머리는 이렇게 구시렁 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똥으로 갚은 빚 옛날 경기도 안성 고을에 청룡사라는 절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스님은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뭐라고 나의 어릴 적 친구가 이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한다고? 스님은 몹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친구가 원님이 되었다니 나도 이제부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도 되겠구나. 안성 고을에 원님이 부임하던 날 스님은 관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님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지요. 여보게 정말 오랜만일세 원님이 된 것을 축하하네. 원님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스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장난을 좋아하는 짐짓 이렇게 말했지요. 누구시더라 나는 스님 친구가 없는데 스님은 원님이 일부러 자신을 못 알아보는 채 하자 몹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원님이 되었다고 사람을 무시해 어디 두고 보자. 스님은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를 넙신 여기다니 언젠가 반드시 이 빚을 갚아주겠어. 그런데 얼마 뒤 스님은 절에 찾아온 신도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관찰사가 우리 고호를 시찰하러 온다는군요. 오 그래요? 스님은 원님을 골탕 먹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밖으로 나가 들쥐의 똥을 주워모아 곱게 빻은 뒤 한두 빡지 흰 종이에 쌌지요. 그리고 나서 스님은 사람을 시켜 그것을 원님에게 보내며 이런 말을 전하라고 일렀습니다. 청룡사 스님으로 계신 친구분이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신선들이 먹는 매주 가루라고 하더군요. 원님은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 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보내주다니 고맙다고 전해주시오. 원님은 스님이 보내준 선물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랬다가 며칠 뒤 안성고호를 찾아온 관찰사에게 그것을 바쳤어요. 신선들이 이것으로 된장을 만들어 먹는다고 그럼 어디 맛 좀 볼까. 관찰사는 매주 가루를 한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무슨 맛이 이래? 이건 똥이잖아. 관찰사는 새파랗게 질려 똥을 토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원님은 스님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자기를 모르는 척 했다고 똥으로 빚을 갚았구나. 원님은 스님 때문에 큰 망신을 당했지만 드러내놓고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원님은 설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뒷간을 들락 거려야 했어요. 그러자 원님은 청룡사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원님께서 스님을 관하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흥 설사병이 나서 고생을 한다더니 이제야 옛 친구가 보고 싶은가 보지. 스님은 원님을 만나기 위해 관하로 갔습니다. 원님은 넓은 방에 자리를 깔고 몸저 누워 있었어요. 어서오게 스님이 방에 들어서자 원님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누워 있는 건가 똥구멍 근처에 종기가 난 것 같은데 어찌나 아픈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절로 난다네. 저런 고생이 많겠군. 이렇게 아픈 걸 보면 종기가 무척 큰 것 같네. 어느 정도인지 자네가 좀 살펴주겠나? 다른 사람한테는 보일 수가 없어서 일부러 자네를 불렀다네. 원님은 이렇게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시켜들었습니다. 어디 보자 논구멍 근처에 종기가 났다고. 새님은 원님의 엉덩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눈을 끈뻑 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원님은 아랫배에 힘을 주어 참았던 설사를 쏟아냈어요. 그 순간 물찌똥이 스님의 머리와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제야 스님은 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내가 당했군 지난번에 들찌똥으로 자네를 골려줬더니 오늘은 자네가 물찌똥으로 나를 골탕 먹이고 서로 똥으로 빚을 갚은 샘이구먼 하고 말입니다. 피리소리에 춤추는 호랑이 호랑이 사냥으로 소문난 포소가 그만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열댓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복수를 하겠다고 나섰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뒤 몇 년 사이에 자기 아버지 못지않은 총솜씨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 총솜씨를 보시면 안심하실 것입니다. 저 감나무에 감이 수백 개 열려 있습니다. 감 백 개를 쏘아 백 개를 모두 맞추지 못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아들은 감을 겨냥하여 쏘기 시작했습니다. 한방도 헛방이 없이 백 개를 모두 떨어뜨렸지요. 어머니도 안심하여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소년 포수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호랑이를 수십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총알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산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제 돌아갈 일이 큰일이었습니다. 한참 산을 빠져나오는데 호랑이들이 때릴 지어 몰려왔습니다. 이거 영락없이 죽었구나. 소년 포수는 겁을 먹고 두리번 거렸습니다. 마침 저만큼 큰 고목나무가 있었어요. 고목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저 녀석이 나무로 올라갔다. 우리는 목마를 타고 올라가서 저 녀석을 끌어내리자. 호랑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년 포수는 깜짝 놀랐지요. 호랑이들이 목마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 녀석이 다른 녀석 어깨에 두 발을 딛고 올라서고 다음 녀석이 또 그렇게 올라서고 목마리 2층 3층 4대 층이나 되었습니다. 두 녀석만 더 올라오면 붙잡힐 것 같았어요. 이제 영락없이 죽었구나. 내가 죽어도 이렇게 어이없이 죽는단 말인가. 소년 포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총솜씨 말고 대단한 솜씨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나뭇잎으로 풀 피리를 부는 솜씨였지요. 꼬마 적부터 소문난 솜씨였습니다. 에라 기왕 죽을 거 엉엉 울며 죽는 것보다 포수답게 의젓하게 죽자. 소년은 나무 잎사귀를 뜯어 입술에 대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났지요. 소년은 풀 피리로 닐리리 타령을 신나게 불렀습니다. 느닷없이 풀 피리 소리에 호랑이들이 모두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호랑이들이 웃었어요. 얼씨고 좋다. 호랑이들이 풀 피리 장단에 맞춰 꼬리와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맨 아래 녀석부터 맨 위 녀석까지 신나게 춤을 추었지요. 꼬리와 엉덩이만 흔들다가 사무 신이 나자 뒷발도 한쪽 발씩 번갈아 들며 너울 너울 춤을 추었습니다. 소년 포수는 더 신나게 풀 피리를 불었어요. 호랑이들도 신이 나서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잔뜩 신이 나자 호랑이들은 엉덩이를 더욱더 거세게 흔들어 댔습니다. 호랑이들은 항항 소리까지 지르며 춤을 추었지요. 호랑이들이 엉덩이를 너무 거세게 흔들자 목말이 금방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들아 너희들이 춤을 추니까 나도 신이 난다. 더 신나게 춤을 춰라. 소년 포수는 소리를 지르며 한껏 더 신나게 풀피리를 불었습니다. 아이고 호랑이 죽네. 그때 아래서 호랑이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엉덩이를 너무 거세게 흔들다가 호랑이 무둥이 와크르 무너진 것입니다. 누가 먼저 무너졌지? 네가 먼저 무너졌잖아. 아니야 전혀 속이야. 호랑이들은 저희들끼리 으르렁거리며 싸웠습니다. 소년 포수는 이때다 하고 슬금슬금 내려와서 냅다 도망쳤지요. 호랑이들은 소년 포수가 도망친 줄도 모르고 누가 먼저 무너졌느냐며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었답니다. 은인을 만난 사람 옛날 어느 시골에 나무장수가 살았습니다. 나무장수란 뗄나무를 지게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팔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나무를 외상으로 팔고 섣달 금음깨가 되면 돈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섣달 금음깨가 되어서 외상값을 받으러 다니는데 돈이 잘 거쳐서 모두 백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일해서 번 돈이지요. 돈 백량을 전대에 차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가에서 세 사람이 옥신각신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늙은 할머니와 젊은 아주머니 그리고 연아문살 되어보이는 사내 아이였어요. 그렇게 셋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다투는가 들어보니 서로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다투는 겁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험한 꼴 보고 사느니 강물에 빠져 죽을란다. 할머니는 이러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팔자가 사나워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제가 먼저 빠져 죽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랬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다 그만두세요. 정작 죽을 목숨은 제 목숨인데 두 분이 왜 이러세요? 사내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장수가 들어보니 하도 기가 막혀서 세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러시오? 대기할 바 아니오. 가던 길이나 가시오. 아니 멀쩡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겠다는 걸 어찌 그냥 두고 가겠소? 어디 말이나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이 없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며느리 하고 손주 녀석 데리고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저지라오. 지난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똑 떨어졌는데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부잣집에 돈 스무 냥을 구워 쓰지 않았겠소. 그게 이자가 붙어 백냥이 되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 빚 대신 어린 손주가 잡혀 죽게 되었다오. 저 어린 것이 죽는 꼴을 보고 어찌 산단 말이오. 듣고 보니 참 딱 했습니다. 돈 백냥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여기 백냥이 있으니 가지고 가서 빚을 갚으시오. 나무장수가 외상으로 받은 돈 백냥을 몽땅 내놓았습니다. 이걸 몽땅 우리 주고 나면 퇴근 뭘 먹고 살려고 그러시오. 사람이 죽게 됐는데 돈이 되수요. 어서 가지고 가시오. 그래서 한해 나무 팔아 번 돈을 모조리 저버리고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왔습니다. 집에 간 이 아내가 나무값 다 받아왔느냐고 물었어요. 오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다 주고 왔노라 하니까 아이고 잘했소 세상에 돈 백냥으로 죽을 목숨 셋을 살렸으니 그런 잘한 일이 어디있소 하고 아내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먹고 살 돈을 다 저버렸으니 뭘 먹고 살겠어요? 당장 끼니 이을 일이 막막했습니다. 아무리 애써 나무를 팔아봐야 돈은 이듬해 섯달이나 되어야 생길 판이니 말입니다. 나무장수가 국립 끝에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이나 파먹고 삽시다. 하니까 아내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금강산으로 이사를 갔지요. 금강산에 들어가서 화전을 일구어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산밭에 감자도 갈고 옥수수도 갈고 해서 그럭저럭 살다 보니 몇 해가 후딱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하늘도 땅도 하얀데 산에서 웬 늙은이가 자꾸만 뒹굴고 있더래요. 일어났다가는 자빠져서 뒹굴고 또 일어났다가는 자빠져서 뒹굴고요. 기운이 빠져서 그러는가 봅니다. 나무장수가 얼른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업고 왔지요. 업고 와서 따뜻한 방에 누이고 죽을 쏘어 먹이고 하니까 기운을 차렸습니다.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십사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여름 내 가을 내 농사를 지어 놓은 감자 옥수수야 많이 있으니까 그걸 삶아 먹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어서 눈이 다 녹았어요. 눈이 다 녹으니까 할아버지가 나무장수를 보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갈라내. 그런데 내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신세를 졌으니 임자도 우리 집 구경하러 가세. 자꾸 권하기에 그러마 하고 따라 나섰지요. 임자는 그저 똥 네 발 디딘 곳만 따라 디디고 오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앞장서 가고 나무장수는 뒤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어요. 할아버지가 디딘 발자국을 따라 디디고 가니까 글쎄 잠깐 동안 백리를 가는 겁니다. 그저 밥 한 끼 먹을 참에 몇백리를 후딱 갔어요. 그렇게 몇백리를 가다가 보니 조그만 동네가 나왔습니다. 동네 한가운데에 커다란 귀화집이 몇 채 있고 그곳을 가리키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기 큰 귀화집으로 먼저 가 있게나 나는 볼일을 좀 보고 갈 터이니. 할아버지가 이러고 나서 그만 간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그 귀화집으로 들어갔어요. 가보니 훤칠한 젊은이가 나왔습니다. 길 가다가 들르신 손님이신가 본데 어서 들어오시지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한 상 차려주는 걸 잘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나무장수가 돈 백량으로 사람 목숨 셋을 살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깜짝 놀라더니 아이고 목숨을 살려주시는 인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하고서 저를 넙죽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달려나왔어요. 가만히 보니 몇 해 전에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더러 은혜를 갚으라고 산신령님이 이리로 보내셨군요. 우리는 그 뒤로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실 터이니 아예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시지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와서 함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구한 금덩이 옛날 어느 두매산골 가난한 집에 나이 여남은 살 먹은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살림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다보니 아궁이의 풀이 날 지경이었지요. 보다 못한 아이가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더러 아버지 어머니 저도 나이 열 살이 넘었으니 어디간들 굶어 죽기야 하겠습니까? 제가 나가 남의 집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하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것이 오죽하면 저런 생각을 다 하랴 싶어 아버지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언제든지 일이 고되면 집에 돌아오라고 신신당부를 내서 내보냈지요. 아이는 집을 떠나 멀리 멀리 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다보니 산속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데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금 캐는 사람은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참에 잘되었다면서 아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살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아이는 아주 부지런히 일을 했답니다. 산에서 금 캐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밤낮으로 땅을 파고 흙을 뒤져야 어쩌다가 쌀할 만한 금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죽자 사자 일을 했지요. 그렇게 꼬박 다섯 해를 일하고 나니 집 생각도 간절하고 부모님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워낙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주인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어른 주먹만한 것을 보자기에 싸주면서 자, 이건 그동안 이런 품삭시다. 팔면 제법 큰 돈을 받을 테니 잘 간수해가지고 가거라. 하는데 풀어보니 커다란 금덩어리였습니다. 아이는 금덩어리를 품에 고이 안고 집으로 갔지요. 이것을 팔면 우리 식구 고생 안 하고 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며 신바람을 내면서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집에 들렀어요. 주막집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났는데 한참을 가다보니 품안이 허전한 겁니다. 금덩어리를 그만 주막집에 두고 온 것입니다. 잃어버릴까봐 잘 때도 품안에 품고 잤는데 아침에 온 메모새를 고친다고 꺼내놓고는 그만 잊고 나온 것입니다. 아이는 부랴부랴 오던 길을 되돌아갔지요. 그런데 주막집 주인은 아이가 떠난 뒤에 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한 금덩어리면 값이 많이 나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감추어 놓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였지요. 두고 간 걸 알면 틀림없이 다시 찾으러 오겠지. 못 보았다고 시치미를 떼고 내가 가질까? 그 아이에게는 무척 소중한 금덩어리일 텐데 그냥 돌려줄까? 일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숨이 턱에 닿아서 달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제 금덩어리 못 보셨나요? 다섯 해 동안 힘들게 일해서 받은 품삭스를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애원하는 것을 보니 차마 모르겠다고 할 수 없었어요. 주막집 주인은 잠깐 동안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을 뉘우치고 금덩어리를 내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지러울 줄 알고 잘 간수해뒀단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저를 열두 번도 더하고 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강가를 지나는데 강에서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디서 그러나 하고 보니까 강 한가운데서 저만한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구해주고 싶지만 헤엄을 못 치니 어떻게 해요? 저를 어째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가까이 있던 어른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그런데 몰려든 어른들도 물에 못 뛰어들고 머뭇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데다가 물살이 새어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제발 저 아이를 좀 구해주세요. 아이가 아무리 애원해도 어른들은 그저 머뭇거리며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물에 빠진 아이는 죽을 것 같았어요. 아이는 얼른 품속에서 금덩어리를 꺼냈습니다. 누구든지 저 아이를 살려주면 이 금덩어리를 드리겠습니다. 몰려든 어른들이 금덩어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중 한 나그네가 썩 나서더니 그게 정말 금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나서지. 하고는 물에 풍덩 뛰어들더래요. 나그네는 험한 물살을 해치고 겨우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아이는 약속대로 금덩어리를 나그네에게 줬어요. 그리고 물에 빠진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너희 집이 어디냐? 내가 데려다주마. 물에 빠진 아이는 이리로 저리로 하면서 집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 길로 따라갔더니 글쎄 자기가 묵은 바로 그 주막집이었습니다. 주막집 외아들이 강을 건너다 물에 빠진 겁니다. 내 아들이 이게 무슨 변이냐? 주막집 주인이 달려들어 아들을 안고 난리법석을 쳤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다 듣고는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아들을 살렸구나. 그 귀한 금덩어리를 우리 아들 목숨하고 바꾸었으니 내가 그 값을 다 쳐주마. 하고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피리 소리에 춤추는 호랑이 이야기는 읽다 보면 기분이 즐거워집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포수답게 죽기 위해 피리를 푼 용기도 대단하며 얼마나 솜씨가 좋으면 먹잇감을 앞에 둔 호랑이들이 춤추기 산매경에 빠지게 되었는지도 참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옛날 이야기에서는 종종 호랑이가 순진하거나 바보스럽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이기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